네, 저희 뮤직쇼는 게스트 여러분들을 많이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아는 분들이 주로 초대가 될 텐데 가수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갖는 느낌을 가장 제 지인들 중에 외로운 분은 지금은 드라마를 들어서 좀 바빠지긴 했을 텐데 최강희 씨거든요. 최강희 씨 한번 초대해서 제가 그분이 어떤 게 외롭고 도대체 왜 혼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저의 파트너이자 성주영이 가장 경계하는 이영표 해설위원과도 전화연결이나 직접 올 수 있으면 오게 해서 제가 형이거든요. 그래서 말을 잘 듣습니다. 초대를 해서 한번 시험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